유상통 합격자 여기 계신 분들 다 합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거고 먼저 좀 몇가지 여러분들도 기억하실거에요. 아마 처음 강의 시작하실 때 시작해도 될까 전산 전공자들이 많이 합격한다던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40대도 있을까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하시다가 저희 영상 보시는 기억이 있을거에요. 그죠? 작년 합격자분들도 물론 여러분들 여기 지금 합격수기 남기시기 전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분을 발표해도 안 믿을거에요. 그래서 영상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영상으로 여러분들 앞쪽에서 찍지 않고 저쪽쪽에서 찍으니까 뒤돌아보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뒤돌아보세요. 몇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테니까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궁금하실거에요. 정말로 그런지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직접 한번 조사를 해볼테니까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꼭 좀 손 좀 들어봐주세요. 대충 보면은 아무래도 여성분이 많습니다. 대리직이라 제가 보기에는. 근데 남성분들도 좋지는 않은거 같아요. 남성분들 한번 손 좀 한번 들어봐주세요. 몇분의 1이 될까요? 한 5분의 1이 될까요? 5분의 1 안되려나? 되게 많이 합격하셨네요. 어차피 수치는 이제 됐습니다. 수치는 저희가 설문조사한거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다 알고있어요. 자 이정도 남성분들 합격을 하시구요. 그 다음 두번째 이제 궁금해 하셨던게 뭐가 있으실까요? 10명이 궁금하실거에요. 10대는 없겠죠? 10대 있으세요? 제가 또 졸업하면서 바로 좀 있으세요? 있으세요? 한 분도 안계시네요. 20대 손 들어봐주세요. 20대. 20대. 20대 꽤 많이 있으시네요. 아마 제가 조사된걸로는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30대는 들어봐주세요. 30대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찾아요. 40대 분들 손 들어주세요. 40대 분들. 40대가 이렇게 많아요. 멀지 않습니다. 작년, 예. 작년 합격자에는 50대가 많지 않았는데 이분은 50대 분들이 계세요. 50대 분들이신 분들 뭐 수고를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손 들어봐주세요. 어차피 안보입니다. 50대 분들 저쪽에 계시고 여섯 분인가, 여섯 분인가 이 부분 50대 분들이 계세요. 50대 분들은 꼭 작년에도 그랬는데 제가 말씀 안드려도 자동으로 박수를 치시네요.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공부해보셔서 아시겠지만 40대 분들도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50대에 합격하신 것처럼 대단하신 겁니다. 작년에 50대 분도 초등학교 다르셨거든요. 꼭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나이가 죽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또 궁금했던 게 여러분들도 다 궁금하셨을 거예요. 직장생활 하시면서 병행하신 분들 직장생활하면서 병행으로 하신 분들 나머지 분들은 전체 공급만 하신 거고 네, 그래도 괜찮으세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직장생활 하시면서 합격하시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자, 또 이제 또 주부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됩니다. 전옥주부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 전옥주부 네, 많으시죠, 그죠? 주부부들 임산부도 계세요? 임산부세요? 네 몇 개월인가요? 4개월이요? 3개월이요? 와, 대단하시죠. 준비 다 됐어요. 준비 다 됐어요. 진짜 대단하다. 준비 기간 좀 볼게요. 준비 기간. 3개월 미만 있어요. 3개월 미만. 어, 여기 손 들어보세요. 한번 계시네. 3개월 준비하셨어요? 3개월 준비하셨어요? 3개월? 손 드셨었는데. 이건 시험. 이건 시험. 이건 시험. 이전에야 보시고 이전에도 안겨. 아, 보시고 쉬셨다가 다시 3개월. 그러면 또 가능하세요. 3개월. 6개월 미만. 6개월 미만. 6개월 미만으로 준비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들어봐주세요. 6개월 미만. 천재이신데. 6개월 미만 많으시네요. 6개월에서 12개월. 한 1년 정도 준비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네, 역시 가장 많네요. 1년 정도. 어, 1년 이상 준비하신 분들. 1년 이상. 네, 계시네요. 작년 필기학급자 분들. 한번 들어봐주세요. 작년 필기학급자 분들. 꽤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는 최종학급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궁금하셨던게. 전산전공자들이 합격을 많이 한다는 얘기들이 항상 돌지 않아요? 전산전공 하신분. 전산전공. 전산관련. 예. 그렇게 많지 않죠. 그죠? 항상 시험 때 되면 전산지기 몰려온다. 전산전공자들이 절대적으로 위하다. 근데 그런 위안이 돌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자, 우리 유상통. 물론 이제 콘셉트에 반 강좌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또 저 말고 아시다시피. 프랑 목사의 베를란 선생님과. 고빈석 선생님. 이번 강좌 보니까 고빈석 선생님. 아마 모의고사 때 욕을 엄청 잘 하셨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봤더니. 양반이었다. 예방고사를 미리 맞았어요. 이렇게 어렵게 나올 줄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지금 고사 된 걸로는 조민석 선생님 강좌로 합격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뭐. 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뭐 누구누구 막 언급이 되지만. 실질적 데이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손들어 보실까요? 공중사 선생님 강의. 듣고 오고 보신 분들. 대부분일 거예요. 대부분 다. 네. 그 다음에. 네. 그 정도면. 궁금한 건 딱 풀렸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 인원이. 동국에서 이렇게 모이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마지막까지 최종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